두아이 엄마 됩니다 가희 임신 9주차 본부 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가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게 맞다. 임신 9주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당분간 퇴교에 전념할 예정이다. 가희는 지난 9월 SBS TV 싱글 와이프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가희는 지난해 3월 인케이스 코리아 양전무 대표와 결혼했다. 그해 10월 첫째 아들 노아 군을 출산했다.